음... 자 골라 DJ 고요한 밤 7연금 이거 스킨 말하는 거 맞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어서 골라라 트롤 하기 전에 3개 중에서 말하라구요? 저거 노래 아니야? 근데 노래 가사 아니야? 골라 골라 어? 이거 노래 가사 아니야 이거? 어디로 많이 들은 노랜데? 3개? 아 야 트롤 안 돼! 아 미친새끼 이거! 고류... DJ DJ 해주세요 DJ! DJ 해주세요 형님! 또 다른 사람? 말 안하면... 던진다? 빨리 말해줘! 빨리! 우리팀! 우리팀 빨리 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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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새끼! 에이 그래도 설마 던지겠어? 이딴걸로? 스킨 때문에? 왜 그런거에요? 고작 스킨 하나 때문에 스킨 안 골라줘서 그런거에요? 손해요? 도대체 왜... 가주세요 손을 사랑해요 가주세요 제발 말했잖아요! 나는 말했잖아요 형님! 갔다 가세 다시 왔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왜... 으악 으아아악 저기 다시 초콜렛 아 아니 다시는 스킨 못사게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의 얘기 라이언이 죽같은 새끼라 자 여러분들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 케이트